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예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캠프 측은 열렬히 지원해 온 사람들이 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편법 녹취 폭로에 대해서 느낀 소외일 것입니다. 아쉬움보다도 그들은 걱정이 앞섰을 것을 봅니다. 독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가 그렇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사적인 대화를 저렇게 오랫동안 축적해서 몰래 녹음해다가 이용해 먹는 인간들에게 정말 환멸과 진절머리를 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싫다 싫어 이런 이야기를 내뱉은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좌측 진영이 얼마나 집요하게 정치공작에 능숙한가를 알아차린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다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9시 공병호라는 공병호의 실방송을 막 시작할 점에 시청자 한 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 박사님 긴급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침 9시가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급히 긴급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방송이 44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1만 6천여 명이 참여했고 그 가운데 실시간 방송을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청하는 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증거가 화면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김건희 씨의 그런 녹취 파동이 앞으로 영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가 29%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가 59% 파문이 클 것이다가 한 자리 씁니다. 6% 부정적인 파문이 클 거라고 본 거죠. 파문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파문이 조금 발생할 것이다. 5%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좌측에서 이렇게 의도했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1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한 번 더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는 김건희 씨가 편법 녹취당한 그런 것이 공개됨으로써 윤석열 후보에게 크고 작은 부담을 지울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전체 가운데 11%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다수인 88%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특히 여당의 이재명 캠프 측의 정치 공작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람들은 정치 공작으로 그렇게 그냥 지적할 겁니다.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시도한 일로 볼 겁니다. 물론 캠프 측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런데 간려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윤석열 후보가 덕을 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59%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권의 정치 공작, 음해 공작, 선거 공작이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그 바닥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하 저 친구들은 그냥 전공이자 주특기가 바로 정치 공작이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롭고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긴급 설문조사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방송을 준비하는 8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일체 긴급 설문조사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병호 tv는 사회 주요 현안이 터질 때마다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숨겨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긴급 설문조사가 실시되지 9시간 지났는데 그냥 0명 투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답변 항목이 다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아요라고 답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의견을 남긴 사람은 29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 정도가 이런 긴급 설문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우리가 이것을 흔히 쉴드를 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의 현황이고 표현 자유의 현주소입니다. 민주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젊은 날을 회상하고 또 민주화를 추진한 것이 자신들의 공적이다. 이렇게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설문조사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냥 저 사람이 말을 지어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긴급 설문조사가 9시 현재도 보이지 않고 1시간 이후부터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당에게 불리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의 정치 공작이 실패한 사례를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추천 동영기상이라는 것을 마치 수도꼭지와 같은데 그것을 걸어잠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그런 영상물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보냅니다. 노란 딱지를 전부 다 붙여다가 광고 수입을 그냥 죄면 그것도 이제 모잘라 가지고 커뮤니티의 설문조사까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실드를 치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과 진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탄압하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이러니 앞으로 문재인 시즌2 정권이 펼쳐지게 되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사기업이 절대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후에 정치 권력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죠. 정치 권력이 있고 정치 권력의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기업이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고 그렇게 부끄러운 정치 공작을 왜 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일만 열면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입만 열면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를 그냥 막기 위해서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같은 탄압 사례도 결국 우리가 부끄러운 정치 공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음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인하는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김건희 씨의 그런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치 간첩을 투입하는 것처럼 친분관계를 싼 다음에 유도질문을 통해서 그런 걸 끌어내서 이 한 방으로 그냥 윤석열을 골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인생 사례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척척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후폭풍이 꽤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당신들 정말 왜 사나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조작질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당신들 사람 맞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방송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상상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죠. 제가 무리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그냥 까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과 그리고 논거에 따라서 나무라는 것이죠. 정말 왜 사냐 이야기죠. 그래 권력 잡으면 뭐하냐 이야기죠. 역사가 두렵지 않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긴급 설문조사까지 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냐. 당신들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야기죠. 그렇게 세상에 겁이 없냐 이야기죠. 계획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돌아가야 돼. 이번에 한번 보라고요. 계획이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어떻게 합니까. 에이 거짓말쟁이들 나쁜 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